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주공 4단지 아파트이구요. 407동의 6층이고 24평형의 동양아파트네요. 주공 4호단지 아파트는 14개동의 15층의 1410세대로 97년에 준공된 아파트죠. 소개아파트는 동양이라서 동쪽에 막힘없이 개명상이 조망이 되구요. 수년전에 샤쉬를 제외하고는 전체 리모델링을 해서 내부가 아주 깔끔하다십니다. 매매가는 1억 3,900만원이구요. 5월 20일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시네요.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2,3일 전에만 연락주시면 내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